멘탈메스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지 않고 숫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논리적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간단하게 암산으로써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멘탈메스이죠. 지금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 개의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. 종이와 연필 없이 간단하게 한번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하나씩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